내일은 더 덥다구요? 오늘도 더운데 내일은 더 덥다니 지옥같은 날이 예상되네 아 뭐라고 있죠? WKDLW님 10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꼭 집으로 돌아갈거에요 내려오는데? 야 이거 죽겠다 물빡은 이 새끼야 오케 텔 아아 아아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오케 불쌍 아이스 전멸큐 오오 구두 말파텔이라니 함 말파텔와서 이겼다 총돼매클대하는데 라인 갑시다 이제 이번판은 이겨야지 내가 경험치 더 빨리 댑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어디 가? 이 자식? 도망간다고 친구 오케이 굿굿샷 굿샷 굿샷 호그모 전투자폭 좋구요 굿샷 굿샷 임프 맨날 멘탈 조금만 있으면 나갈텐데 아 위에꺼 보고 좀 멘탈 차리겠다 임프 멘탈은 딴데서 나가요 보통 다른데서 나갑니다 조금만 더하면 임프가 오픈하죠 대사 칠거에요 와이 돈트 컴 뭐라는겨 저 외국인 쟤기 중국인 화남 이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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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이 많은 부분이다 천천히 가자 이신기 이신기 미니언이 조금만 많은 부분이야 흠 팔찐 좋구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들이 다녔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부트샷 부트샷 남리라고 부트샷 부트샷 굿뚜샷 중국은 듣기로 서비스 서버가 20개가 넘어서 중국 서버 엄청 많죠 그 전 우리나라 한국인 전체수가 중국인 동접자수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계속 킬 교환을 하고 있는데 바텀이 이득인게 호그모는 죽지만 저는 안죽고 있어요 상대편 다 잡고 있으면서 엄청난 이득이지 똑같은 3킬인데 난 안죽었어 카카로 고기가 시간 끝이야? 연주 네헤 삐삐삐삐삐삐삐삐. 대신망이 커요 피하네요 이걸? 야 쌍 정말 빠졌어요 분명히 맞췄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측으로 아바타 생각했는데 오우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렛츠고 무빙아웃 무빙아웃 안녕하십니까 젤리님 반갑습니다 개님 반갑습니다 시사들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많이 이겨보죠 첨벙첨벙 예빙할 때 치앙된 전용목 쓰면은 많이 쩍팔릴까요? 별로 안쩍팔리던데 해군보다 쓰는 사람도 많아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어 이거 많이 힘든데 어 이거 많이 힘든데 꼭 지구로 돌아갈걸 집에서 굿샤락 굿뚜 굿뚜샤아 아 굿샤끿샤 코금은 잘해 굿샷 굿샷 코그모 잘해 다 다친 싸움은 나미가 무조건 이기죠 나미 코그모가 그리고 엄청 쎄 여기까지 온 김에 와드 한번 깊숙이 받고 가죠 욕심을 좀 낼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바꿉시다 빠르게 집에 가는 걸 추천드려요 위험했다 와드 욕심 박다가 이거 풀 빠졌네 수이버 여기서 망하네 여기서 망하네 아 눈꽃님 젤리님 눈꽃 상대 힘들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눈꽃님을 생각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평범한 서포터로 보고 있어요 제 위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물론 점수는 높지만 경험이 좀 나보다 많지 않는지 점수가 높아서 근데 그 부분 다 듀오를 올린거죠 거의 저는 순수하게 솔랭을 올렸어요 아 미드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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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게 끌리네 미드 클난다 저근를 확실한 자lie $15 이 게 끌리네 enter 제가 인정한 암아초 서포터는 없습니다 스레시 말고 잘하는 사람 뭐있소 난 요즘 서포터 중의 기본 중의 기본은 스레시인데 스레시 잘하는 건 저는 인정을 하질 않아요 스레시는 스레시 못하는 서포터가 어딨어 다 잘하지 스레시는 스레시 막히고 뭘 잘하느냐가 관건이죠 눈권이 못하는 건 아닌데 내가 홀리드 하는 건 아니지 내가 그런 아마추어 서포터가 있나? 없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아마추어 서포터가 없어요 다 스레시만 하지 웃긴 한데 스레시가 뺏기거나 밴드했을 때 에라님은 초보잖아 잘하지 나는 사용성목 절대 맞으면 안 돼 선거 너무 아파 아 미치겠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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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동한은 안 돌아오네 온맨 ㅢㅣㅣㅣㅣㅣㅣㅣㅣ 쉴띠띠띠띠 뭘하자고? 길이 없는대 아아 어우 hey bush이 뭐야 다행히 내가 맞았어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궁을 다행히 나 혼자 처맞았네 아이고 궁을 다행히 저 혼자 처맞아가지고 정말 다행히 우리 편 다 맞으면 큰일날뻔했는데 원래 서포트하면 쓰레쉬 많이 죽나요? 보통이죠 잘 죽는 서포트 있고 안 죽는 서포트 있지 징크스 노스펠 카르마 서포트이요? 알겠습니다 카르마는 할 의향이 있어요 연습해야 돼 멸망도 데뷔를 해서 카르마가 좀 독립적인 서포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위험한데 국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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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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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 굿샷 파도를 타고 다십시오 야소시 질 연습부터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은데 아깝다 쫓아가지 쓰레시 딸피 어깝다 시끄리삐리삐리삐 스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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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깝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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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파쿵 썼나요? 못봤는데 아 망할거 아 깜짝이야 오 대박 오면 죽임 황로나오 게임 끝이다 가자 가자 삐리비리비삐삐 아 이거 죽을 수가 없네 형성구장 아따 스캔 다 빠졌네 형성구장 아이씨 위험하네 아이씨 위험하네 아이씨 위험하네 아이고 아깝디 아깝이 아깝이 근데 뭐 저 살렸으면 된거 아닌가요? 말파 살렸는데 심해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삐리비리비삐삐 빨리 용용용용용 용거리 용가리 용가리 정신없어 장관리 장관리 자막 어네 어이 안 했는줄 알았는데 반땡이가 좋구만 친구들 야 이거 위에 안된다 친구들 다 없어 야수 죽으면 안되는디 친구들 풍놨어 아 안돼 안돼 진정해 풍문을 가라앉혀라 풍문을 가라앉혀 친구들 262도 어 어어어 오지마 일로 오지마 아아 리심 굿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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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특패 근처에서 비비적거렸던게 코그모한테 골카 맞을까봐 제가 최대한 있으면서 비비적거렸습니다 그 결과 코그모가 최대한 오래 프리딜을 해서 게임을 그리고 한타를 이기는 모습이었죠 좋았어요 아주 멋진 모습이었지 에이 헤일도 돌아온다 아우 쓰레시 어 아우 이거 살아났네 저의 제일 목표는 지금 코그모를 살리는 겁니다 위험했다 아 뒤집 뻔했네 진짜 사양순거 맞으면 죽었다 사양순거 맞으면 죽었다 존미샘 이것이 바로 코그모 나미의 수퍼 초장거리에 폭딜 물폭탄이죠 도둑 도둑 제지 저의 집 쟝뚱 ити 비퀴де 비퀴arde 놀랄 보이러 비퀴커라 비퀴커라 왠지 ㅇ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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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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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처치했습니다 수고했다 처치했습니다 꺼 꺼 꺼 끄몽 꺼 꺼 꺼 끄몽 꺼 끄몽 꺼 꺼 끄몽 꺼 꺼 끄몽 학살 중입니다 꺼 끄몽 이속 버프를 계속 주면서 코구모의 이동 속도를 최대한 올렸습니다 엄청 올라가지 칼만 뽑으면 우리 코구모가 죽을 일이 없다는 말이죠 바로 미카엘 나오고 영약 마지막이니까 영약 갑시다 미카엘이 나왔다는 것은 코구모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코구모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팀이 게임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임이 거의 끝난 거죠 미카엘 향로면 끝이지 미카엘 빨리 와야 돌덩이 돌덩이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뺏겼는데 주캐릭을 뺏겼는데 생각보다 엄청 잘해주고 있어 인프 멘탈 스틸 나간 때가 됐는데 미카엘 미카엘 날뜨고 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미니어는 계속 나오거든요 미니어는 계속 나오고 하자고 얘 나오는데 저거 고구멍 오 귀여워 게임 끝났네요 소고모의 무한 출발쇼가 나옵니다 꾹꾹 샷?